안녕하세요. 연말 잘 보내셨나요? 저희는 오늘 새해 파티가 있어서 음식을 좀 준비를 해 가려고 해요. 저희가 원래 이 파티를 제가 하자고 했던 건데 저희 집에서 안 하고 이제 다른 친구네 집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어우 우리 새해 파티 하는 거 어때요? 근데 저희 집은 진짜 난리라서 안 돼요. 그게 되나요?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장소 제공해 주신 친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방에서 이렇게 요리하는 걸 처음 영상으로 보여드리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파티하는 모임이 다들 한국인 와이프, 독일인 남편 소폴들과 같이 하기로 했어요. 원래 이제 독일에서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면 집주인이 음식을 이제 준비를 해 놓거든요. 근데 제가 뱉어놓은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자 해놓고 이제 남의 집 가서 파티를 하는 격이니까 이제 팟럭을 하자. 각자 음식을 한두 가지씩 가져와서 부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자 라고 해서 요리를 빨리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요리는 스페어리브로 갈비 양념처럼 해가지고 할 예정이랍니다. 약간 독일식 재료로 한식 만들기 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저희 부엌에서 오븐이랑 인덕션이 굉장히 낡았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고장이 났어요. 막 손잡이가 떨어지고 한 인덕션은 아예 막 꺼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부엌 쪽 인덕션 차단기를 다 내리고 살았거든요. 잠깐 요리할 때 차단기를 살짝 올리고 그렇게 하루 이틀 있다가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어요. 교체를 해야될 것 같다 해가지고 집주인께서 정말 쿨하게 바로 새 거를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휴일 이후에 저희가 픽업을 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설치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오븐을 사용을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고기는 빠르게 요리할 수 있게 압력소세 할 예정이랍니다. 지금 고기 핏물을 어느 정도 지금 빼놨고 한번 씻은 갈비를 물에 살짝 데쳐줄게요. 저희가 이제 총 여섯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요리를 어느 정도 가져오니까 저희는 한 4인분 정도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월길 수입 한 세 장? 지금 약간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직정리 때문에 끝이 끝이 없는 직정리. 이사를 쉽게 생각했나 봐요. 저는 나름 그래도 이사를 좀 자주 다녔었거든요. 어렸을 때 유학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많이 해가지고 진짜 이사 같은 경우는 진짜 별로 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야 당연히 이제 뭐 혼자 살고 했었으니까 짐 그렇게 안 많지만 이제는 장난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댓글에 아 이사하는데 저는 뭐 얼마나 걸렸어요? 막 한 달 걸렸어요? 몇 달 걸렸어요?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 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며칠은 이렇게 박스가 있을 수 있어. 이제 차근차근 정리하지 뭐. 어느 정도 이제 빈틈이 보이려고 해서 청소하고 하면은 그 다음날 바로 또 다른 박스가 와요. 저 정리하니까 인덕션이 와가지고 또 난리 한 장판 났죠. 또 어느 정도 치우니까 저의 옷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박스를 치워도 치워도 계속 나오는 것 같죠. 쓸 재료들을 빨리 준비를 해줄게요. 진짜 연말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휴일을 가진 건지 끝이 없는 일을 한 건지 그래도 너무나 다행인 게 저희 옷장이 왔다는 거예요. 요즘에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있잖아요. 배달 이런 것도 굉장히 늘린데 아 식탁 하나 주문하려고 하니까 4월 달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식탁은 다행히도 이제 쓰던 거를 가져와서 일단 저걸 쓰면서 지금 생각 중이에요. 좀 천천히 바꿀 예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옷장을 제일 빨리 배달 가능한 곳이 이케아 더라고요. 저희는 이번에 진짜 이케아 안 사려고 했는데 이케아 가구하면 뭔가 이제 학생들의 가구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해가지고 유학생들의 최애잖아요. 이케아 정말 사랑합니다. 저희 이케아 또 갈 예정이에요. 근데 이케아를 지금까지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사랑을 해서 이번에는 좀 다른 걸로 바꿔볼까 라고 해가지고 불러봤는데 결국엔 너무 오래 걸려서 포기를 하고 배송이 제일 빠른 이케아를 선택을 했답니다. 옷장 높이가 2m가 넘어요. 235cm짜리 높이를 시켰단 말이에요. 저희 천장이 높으니까. 옷장 설치하는데 진짜 그냥 딱 하루가 걸리더라고요. 정말 힘 센 남편이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진짜 그거 생각하면 독일 와서 참 많은 거를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힘들든 좋은 거건 나쁜 거건 정리 하나씩 하고 나면은 둘 다 제쳐가지고 거의 말도 없단 말이에요. 저녁에 좀 시간이 있으면은 뭐 한 9시, 10시쯤 돼서 넷플릭스나 하나 볼까? 그래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재료 준비는 이 정도로 끝난 것 같아요. 양파, 마늘, 감자, 배 그 다음에 딱트 원래는 간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씩 먹는 건데 넣으면 달달하니 맛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넣을 거고 배랑 양파를 이제 여기다 넣어서 달아줄게요. 물을 조금 추가해줄게요. 아주 잘 섞였어요. 나 이제 압력 써도 잘해. 양념이 잘 배게 칼집을 좀 넣어줄게요. 음 좋은 방법이야. 간장 이 정도 올리고당 하나, 둘, 셋 이렇게 술 한 세큰 참기름 한 큰 두 스푼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 설탕 넣으면 되는데 그럼 설탕이랑 매실청이랑 섞어서 넣어줄게요. 다 남편들이 독일인이기 때문에 조금 쪽줄 달달하게 해야지 좀 다들 잘 먹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독일인 남편분들이 어느 정도 한식을 다 잘 먹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도 먹는 게 잘 맞아야지 어느 정도 같이 사는 데도 괜찮지 아니면 진짜 계속 따로따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먹는 거에 장점은 또 있어요. 저희도 매번 이렇게 한식을 같이 먹진 않거든요. 그냥 저 먹고 싶은 거 한 1, 2인분 조금만 해가지고 저만 먹고 남편은 나는 오늘 뭐 딱 한 개 땡겨 하면은 알아서 뭐 뮤즐리나 고기빵 먹기도 하고 근데 전혀 더 그런 거에 서로 신경 안 써요.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색깔이 뭔가 생각보다 조금 연한데 조리하다가 살짝 간 봐서 부족하면은 간장을 좀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간장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갈비를 한 10분, 15분 정도 재워둘 동안 저는 빨리 메이크업을 하러 갔다 올게요. 지금 눈화상 하다가 달려왔는데 이렇게 고기 한 바탕 끓여주고 이제 나머지 양파, 감자, 당근, 낙체리랑 좀 있다가 나중에 넣어줄게요. 다시 마무리하러.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다 됐겠죠? 압력바솥이 울려서 불을 꺼놓은 상태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음! 간장 더! 지금 간장을 한 세 수주 정도 좀 더 넣어주니까 간은 딱 맞는 것 같아요. 또 너무 쫄면은 감자 이끼가 불편하니까 감자를 조금 넣고 당근도 5분만 압력바솥 닫아놓고 조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저는 준비가 다 끝났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43분이에요. 한 30분 뒤에는 슬슬 출발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5분이 없어도 압력소스 이렇게 가능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슬슬 조리면은 아주 찐득한 양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 역시 옷 입고 준비하니까 이제 덥네요. 근데 음식 냄새 벌써 먹이는 거 아니야? 저희 남편이 또 저희 샐러드를 챙겨가기로 했거든요? 이거 언제 식구 언제 하려는지 하긴 뭐 또 샐러드는 또 한 10분이면 되니까 저희가 오늘 이제 파티라서 다들 이제 술 한 잔씩 할 예정인데 친구네 부부네 집에서 또 하룻밤 자기로 했어요. 저희가 이불 베개 지금 다 챙겨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저희 커플은 이제 파티를 할 때 거의 다 스마트 내 친구들 스마트 내 동료들을 이렇게 만나서 파티를 주로 했었어요. 사실상 제 친구들 위주로 파티하기는 진짜 쉽지 않죠. 왜냐면 저도 독일에 와서 도시를 변경해 가면서 이사를 했었었고 어쨌든 제가 아는 제 친구들 지인들 보다는 이제 남편 친구들 지인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거의 다 남편 지인들이 하는 파티를 많이 참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인이 절반이나 되는 파티를 참석을 하게 됐어요. 진짜 너무 기대돼요. 한국어를 평상시에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영상이나 가족들 통화할 때 빼고는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국어를 하는 사람들이랑 이제 편하게 파티하는 것과 이제 외부어를 하면서 재밌게 파티하는 것과 또 다르잖아요 느낌이 평상시에 못했던 한국어 한을 막 이렇게 푸는 것 같아요. 방금 이제 나머지 양파랑 이 대추 넣어줬어요. 짜잔! 이제 샐러드를 옆에서 준비하고 세 컨셉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저는 좀 나중에 데워 먹을 수 있게 여기다가 옮겨가서 또 다른 접시도 챙겼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들고 갈 게 굉장히 많아요. 접시 따로 챙겨가고 그 다음에 선물 저희 갈비찜 저희가 마실 술이랑 보드게임 이거 자고 올 거니까 침대, 이불, 베개 지금 다 챙겼고 침낭 다 챙겼어요. 매트리스. 잠옷이랑 내일 입을 옷이랑 웬만한 여행 짐 만 한 것 같아요. 짜잔! 이거 두부 양념 해가지고 한 거고 이거는 당근 우엉 우엉 오이 단무지 잘하시네! 언니가 만든 거니까 principal 과거 사실 또 그 소스로 마요네즈를 넣어서 actual 나 갈비 진짜 한국에서 안 먹고 왔어. 몇 년째 안 먹었잖아. 뼈 갈라졌어 벌써. 완전 푹 고였나 보다. 날꺼운 끝. 대박이다.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괜찮아요? 갈비 괜찮아요? 인기 되게 좋겠다. 이게 스프레야. 약간 두꺼운 것 같아. 이게 또 묘미지. 각자 또 맞아. 맛있어. 근데 이 시간은 어려워. 만약에 우리 아이를 할 수 있다면, 제가 아이를 할 수 있을까? 네.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자기 맛을 봐주세요 라임도 조금 더? 조금 더 오 색깔 히비스코스 그러니까 아주 예뻐가지고 카메라에 뭔가 노리끼리하게 보이는데 지금 진짜 엄청 예쁜 핑크색인데 샤데 샤데 자 perfectly 카메라를 바꿔야겠다 오 TV 일단 함와라 럼쥬의 비타레몬 레몬쥬 펜텔 진짜 쉽고 재미있는 게임인데 한 사람이 그림 그리고 노트를 넘겨서 그 다음 사람이 단어가 뭔지 적고 또 그 다음 사람이 그 단어를 보고 그림을 그리고 연결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게 뭐지? 온라인으로도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들끼리 놀았던 게임인데 오프라인도 진짜 재미있어요 맨정신에도 재미있고 트위치에도 재미있습니다 일단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 있어야 진짜 재미있어요 오케이 끝 끝 이제는 엑셀 뭐지?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이 빌런이라고 했잖아요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이 빌런이라고 했잖아요 3,2,1 1 1 1 open 2,1 2,1 2,1 1,2 2,1 1,2 1,2 1,2 2,2 1,2 1,2 1,2 1,2 뭐였지? 아, 예! 아, 예! 뭐였지? Superbaby! 아니, 뭐였지? Superbaby! Powerbaby! 에이송이 에이송이 아이송이 아이송이 아이송 아이송이 아이송이 베이비슈가 들었고요 위에는 팩삭이랑 팩삭이랑 연유 마스터 보내 치즈 섞어가지고 했고 여기 가루는 피스타튀 따란! 짠!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슈크림 맞아! 안에 아이스크림처럼 돼서 2분 남았어, 2분! 진짜 근데 뭐 하는 거 아녜야? 우와! 오! 오! 이 했다! 진짜! 굿에스뉉하시면 됩니다 굿에스뉉하니 오 괜찮나? 닉스에 이런 다 온다. 새해, 클라이네트 쉔크. 개새끼야. 담배 담배! 제가 또 디저트로 떡을 가져왔어요. 짜잔! 1인당 1씩. 지금 버터도 먹어서 파이프에다가 떡하게 대운 중이에요. 오늘 완전 한식 파티입니다. 이게 바로 한인 파티죠. 오 이거 뭐해요? 세상에 나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거든. 나도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나도 나도 3, 4년. 겨울에 한국 가면 먹지만 우리는 겨울에 안 샀잖아요. 한국에서 안 먹고 독일에 샀잖아. 그 믹스 사가지고. 맞아, 믹스. 나 안 매운틀. 나 안 매운틀. 나 안 매운틀. 나 안 매운틀. 그렇고 있었다. 나도 그래도 결혼식되어. 예, 아니야. 네, 저도.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랭크.